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치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서울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에서 치빙글리의 신학과 개혁정신을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치빙글리의 신학과 사상을 폭넓게 살펴보는 동시에 특히 치빙글리가 강조했던 신학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한국개혁교회에서 치빙글리는 칼빈에 비해 조명받지 못했지만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서 치빙글리가 남긴 개혁교회의 전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